너도 뭐 그래도 약간 두 번 할 말을 다 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계약서 이모와 상관없이 빚은 갚겠습 빚은 갚겠습니다 이번엔 조교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지만요 이번엔 오래나 이번엔 아 잠깐만 난 괜찮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빚은 갚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이니까요 그래서 연애 언제 할까요? 우선 밥 먹으면서 생각합시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우선 밥 먹으면서 생각합시다 기억이 안됩니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건강 건강하려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하니까 일단 밥 먹으면서 생각합시다 일단 밥 먹으면서 생각합시다 하하 reven골 건강하려면 일단 밥 먹으면서 생각합시다 내가 건강하려면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되니까 네, 오케이 사람들, 꾸준히 여기 네 그러면 이제 숨으면 누군지 보려고 못 보고 아, 뭐예요? 이거 놔요! 아, 뭐예요? 이거 놔요! 뭐야? 여기서 뭐해? 왜 여기서 물을 버리냐고? 오토바이,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맞춰봅니다 이 꼭대기까지 꼭 써야 돼? 천재라며! 머리로 하면 되잖아! 천재라며! 그러면 넌 바보지? 네, 끝! 진짜 떨어진다 나도 진짜 내가 떨어진 줄 알았어 오빠를 믿은 거지 오, 진짜 떨어지는 거 같아 진짜 오, 진짜 떨어지는 거 같아 진짜 자, 끝! 오 이 정도 불러면 나와도 될 거 같아 하세요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요 네, 끝! 거짓말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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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뚱든 거 같아 다 뚱든 거 같아 괜찮아 자, 함. 뭐가 더 나아요? 뭐 아, 까만 안 나왔어 이렇게 이렇게 타복 아, 까만 안 나왔어 아, 까만 안 나왔어 귀엽다. 귀엽다. 가볼까요? 우리 같이 맞춰볼까? 하하하하 이런 말을... 그래! 꽃을 빠지겠다 꽃을 빠지겠다 꽃을 빠지겠다 하하하하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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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! 현장에 있는 무대인데 완벽한 딱딱 완벽해 이곳은 집에서 진짜 좋아. 아, 여기있다. 벌써 현타가 오는 거야. 하지마. 할 수 있어. 괜찮아. 할 수 있어. 고진영아 옆에서 애교할 때 막 솔로 쓰고 해주세요. 손도요? 네. 자, 올게. 잠시만요. 이제 준비할게요. 나 형아랑 맥주 한 잔 하고 싶은데. 그러니까 먹어볼게. 나 형아랑 맥주 한 잔 하고 싶은데. 나 형아랑 맥주 한 잔 하고 싶은데. 몸을 잘 잘 못하는 것 같은데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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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오빠랑 맥주 한 잔 하고 싶은데. 내 집에서 마실게. 아, 너무 싫어. 오빠랑 맥주 한 잔 하고 싶은데. 아니, 오빠야 이렇게 싫어했는데. 자기가 나올 거 같은데. 진심으로. 아니, 정수정이 얘기했는데? 자기? 자기, 자기. 그럼 말도 안 돼요. 그럼 스터디 나오고. 신아, 신아. 들어가면 띠로리로리 네 잘 봤습니다 아 이거 얼마나 웃으시냐 아 너무 아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돼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